그러면 오늘 뉴스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판 K-뉴딜지수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결국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래세 자산 운용이 첫 3개월 동안은 K-뉴딜에 관련된 ETF죠. ETF의 독점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새로운 상품이 첫 번째 출시되는 날인데 이게 K-뉴딜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다음에 풍력이니 수소니 태양광이니 이런 그린 뉴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전반적인 산업군을 좀 아우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미 지수를 냈잖아요. 바이오 K-뉴딜지수다, BBIG K-뉴딜지수다, 또 인터넷 K-뉴딜지수다, 게임 K-뉴딜지수다, 2차전지 K-뉴딜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오르다가 하필 이렇게 ETF 출시할 때 보니까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카렌다 데이로 한 달 동안 보니까 바이오 K-뉴딜지수가 마이너스 14.2%고 14까지 갔어요? 네. BBIG K-뉴딜지수가 마이너스 8.7% 그다음에 인터넷 K-뉴딜지수가 마이너스 7.1%, 게임 마이너스 6.7%, 2차전지 마이너스 4.7%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그런데 코스닥은 기간 동안에 얼마가 빠졌냐? 마이너스 1.9%고 코스피는 그나마 거의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0.7%. BBIG만 빠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에 군부를 떼면서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빠이, 이빠이 안 되지. 쭉 올랐던 종목 해놓고 안 되지는 뭐예요? 종종 보면 아니, 했다가도 반송을 해야죠.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애. 아니요, 아니요. 똔똔 이빠이. 아니, 똔똔 정도는 봐주셔야죠, 그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빠져있다. 그런데 지금 ETF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샀다운 물렸다는 얘기잖아. 오늘 첫 번째로 거래가 돼. 오늘 기준으로 지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ETF의 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 ETF가 첫 번째로 거래가 되는데 향후 장세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ETF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K-뉴딜에 관련된 종목들, 종목들의 향배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ETF라는 건 상장지수 펀드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기사 검색하면 제가 일일이 종목은 말씀을 다 안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추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리고 ETF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관심 종목에 여러분 한번 올려놔 보시고. 만약에 ETF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테마군이나 특정한 산업군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하필 내가 산 종목만 빠져. 똥손이야. 그게 왜냐하면 물론 테마군에는 또 좋은 종목군에는 들어가 있는데 개별 기업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주들끼리 부라가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2차조차 막 그런 게 헷갈린다 그러면 제가 ETF가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난 그거 다 사버린다 그랬는데. 종목을 다 사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사석에 들려요. 그렇게 돈이 많아? 조금씩 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ETF를 하는 건데 어쨌든 K-New Deal ETF가 오늘 미래에서 자산운영이 독점 상품으로 5가지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글쎄 뒷북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한번 관심 정보에 꼭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침부터 그래서 미래에서 담당자를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정 프로가 했죠. 제가 아주 그냥 거의 청문회를 하듯이 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K-New Deal 지수 관련된 ETF 완전히 그냥 상산 조각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건 아마 저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딱 시의적절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결국 기지제부에서 오늘 입장을 내는군요. 오늘 입장을 알아서 내는 게 아니라 오늘 국감 아닙니까? 국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에요. 양향자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면서 최고위원인데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물어보면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문제가 있다.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3억이 대주주냐. 거기다가 외조부, 친조부, 외손자, 친손자 다 합치고 배우자 합쳐서 이게 3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일단 내가 한번 이거 막아보겠다고 책임지고 막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은 당대표를 빼면 최고사령탑이라고 원내사령탑이라고 봐야 되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에 속해 있는 최고위원이 또 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한 분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낙연 대표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아마 오늘 오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니군요. 오늘 10시군요. 오전 10시입니까? 오전 10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세종청차에서 열리는 국정감사회에서 홍 부총리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면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컨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알겠으나 과세의 어떤 예외 없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합산, 직계존비소 가족합산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보지만 3억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기자들의 추론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7시 45분이니까 아직도 한 2시간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2시간 사이 생각을. 왜냐하면 그게 아니 무슨 주식 투자자들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만. 왜요? 아니 뭐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물리고 있으니까 사각지대라는데 어떻게 이게 사각지대입니까? 사각지대는. 아니 낸 거래세가 얼만데요. 이게 기사를 보면 참 묘하게 쓰는 기사가 있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올해만 지금 13조, 14조를 거래세로 해서 정부 재정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전면 과세를 하는데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3억으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억으로 하면 그 비과세 요건도 없어요. 거기다가 직계조비석 다 합쳐서 3억 해서 그냥 최대 33%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서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획재정부라든지 정책하시는 분들도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 세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그거는 고래로 우리나라 정말 오랫동안 이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더 유리하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걷고 거래서를 걷어온 거거든요. 거래서는 뭡니까?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아니죠. 생기든 안 생기든. 손실이 극으로 발생해서 예를 들면 신용청산이 들어가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게 지금 몇십 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거래세를 존치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가족합산과 또 직계조비석 합산으로 3억을 대주주로 해놓고서 그게 사각지대라서 과세의 형평성, 개세주의의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래세를 왜 거둬요? 거래세를 바로 없애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국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괜히 말이죠. 발언만 잡으면 안 됩니다. 뭔가 발언을 하고 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관철을 시켜야죠. 그냥 안 될 거 대충 난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부총리도 지금 현재 3억 대주주를 강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걸 유예하고 해야 되는 건지 22만 명 가까이가 청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10시부터 늦어도 12시 전에는 충분히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며칠이죠? 12. 오늘이 오늘이 15일입니다. 7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15일에 상장을 하죠. 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목표가를 대충 얼마까지 가는 거죠? 따상이면? 따상이면은 따부리면 한 27만 원에 거기다가 상한가 가면 30만 원 훌쩍 넘게 되네요.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틀 동안 무려 58조 4236억 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청약은 이거 곱하기 200. 그러니까 증거금이 50%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평균 경쟁률이 606.97대 1. 1000대 1까지는 안 갔군요. 1000대 1까지는 안 갔네요. 왜냐하면 비싸거든. 그래서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었다면 증거금이라 현찰입니다. 증거금으로 넣었다면 몇 주를 받냐? 2.4주. 그러면 얼마요? 절사하니까 2주 받는 거죠. 그래요? 1억 원을 내가 넣어서 청약을 풀로 했으면 2주. 그래서 이게 예상된 거기도 하고 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또 뭐죠? 카카오게임스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1억 넣고 대박났다 이런 일은 없죠. 발품을 판 대가가 2주인데 차제의 청약 제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풍이라는 말을 쓰기에 딱 좋게 돼 있잖아요. 1억을 넣는데 2주 나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1억 없는 사람들은 한 주도 못 받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그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의 청약 비율이 워낙 개인들이 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도 개선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이벤트들이 허무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요. 청약 제도 자체가 되게 유명무실화되고 이거 뭐 나는 다 해봐야 2천만 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청약 시장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청약 시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점수도 안 되기 때문에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약 시스템 공모주 청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 보완해야 될 일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장이 굉장히 하락장으로 전개가 되면 이것도 청약 경쟁이 뚝 떨어져서 뚝 떨어져는데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을 넣는데 2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보면 오히려 청약 시장이 나의 투자의 대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외면할 수도 있고 또 괜히 언론에서 그렇지도 않은데 주시장이 과도하게 열풍이 불어서 부작용이 엄청나서 이렇게 또 몰아갈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청약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미국 현지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희가 박병창 부장과 함께 미국 시장 상황,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먼저 교보집권의 박병창 부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지는 않더라도 cbh cbh